안녕하세요. 유튜버 세무 스타 세무에게 김주겸 세무사입니다. 유튜버 특강은 유튜버뿐만이 아니라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MC연 회사를 포괄하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유튜버의 사업자 등록과 업종 코드 선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이나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기타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직업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계실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혹시나 사업을 하기 전이라도 미리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므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으로는 가까운 세무서나 구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을 하게 되고요. 신청을 하면 3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장 소재지와 두 번째로는 대표자입니다. 사업장 소재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서나 또는 대표자에 대한 신부증을 지참해서 세무서나 홈택스에 신청하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때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유튜버분들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기 때문인데요. 주택이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자나 또는 주소지 또는 업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업종 중에서 유튜버의 업종 코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기존의 아프리카 TV나 아니면 이런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리는 정보통신업, 기타 방송업 코드로서 사업자 등록을 가장 많이 하셨었습니다. 기존의 업종 코드는 921303이라고 하는 코드였고요. 이번 2019년에 업종 코드가 개편되면서 921305나 921306과 같은 이런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과 같은 코드로 많이 등록을 하셨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등록 가능한 코드는 9304라고 하는 코드로서 정보통신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이라는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전문 서비스 광고 대행업이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주로 유튜버의 수입이 구글 애드센서와 같은 광고 대행 수입이 많기 때문에 이런 코드를 통해서 업종 코드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2019년 개정된 상황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드리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업종 코드는 아무래도 이런 유튜버나 아니면 신종 업종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2019년 9월에 업종 코드 개편이 다시 한 번 또 진행이 됐습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발표된 질의 회신 예규를 반영해서 업종 코드가 개정이 된 건데요. 새로 말씀드릴 코드는 정보통신업,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라는 업종으로서 업종 코드 번호로는 921505라고 하는 코드입니다. 신규로 개설된 코드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인적 시설이나 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인적 용역자 코드로서 940306이라고 하는 신규 업종 코드가 신설이 되었고요. 이 두 가지 업종 코드는 마찬가지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라고 하는 코드로 신규 개설된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같은 업종 코드 선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창업 혜택이나 세제 혜택, 그리고 신고 선실도 분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이 되므로 업종 코드 선택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버 세무, 스타 세무의계 김주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